나 소원이 있는데 뭔데? 간식 선반에 간식 다 채워놓은거에요 아 그 소원이야? 응 오오 그럼 한 번쯤 채워보고 싶었어? 그래 한 번 해봐 아빠가 아빠 오늘 쏜다 대신 3만원 안에서 응 알았어요 3만원이면 다 차지 않을까 거기? 오 플렉스야? 막 골라 우리 아들 하하하하 어 빠세 맛있지 응 한 두개 사야되는거 아냐? 2개 정도 사야되네 그럼 이야 우리 종 오늘 아빠 만나가지고 땡 잡았네 응 우리 아들 학교생활 열심히 하라고 아빠가 한 번 쏘는거야 응 우리 아들 회장도 된 기념으로 아빠가 응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어 그 엄마 좋아하는거잖아 응 그래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종아 과자만 사지 말고 젤리도 올라봐 응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이제 6천원 남았어 흐흫흫 흐흫 흐흫 어 야 꽉 찼다 꽉 찼어 야 푸짐하다 푸짐해 이제 과자 3번에다가 한번 걸어봐 응 으흐흫 으흐흫 아 2천만원 남았어 2천만원 2천만원 이거 뭐야? 좋아? 응 정우가 간식 창고래 정우만의 패미점인데? 박정우 패미점? 정우지우 패미점 정우지우 패미점 정우지우 패미점 정우지우 패미점 정우지우 패미점 정우지우 패미점 학교생활 학원 잘 다니고 자 뒤로 도세요 많이 찼다